상담내용 찍어놓고 다 깔 수도 없고 찍어놓다니요? 왜 원장님 다 찍어놔요? 서정원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까웠던 사이인걸 서정원이 알면 어떻게 될까? 서로 좋아한 김민철 무언구나 하잖아 차은세도 무언 출신이야 오영택도 잠시 무언에 있었네? 차은세 사건 관련자들이 예전에 다 무언에 있었다는 거네요? 서정원만 빼고 나 그늘 봤어 니 셔츠에 피얼룩 묻어있더라고 진실을 알아야 널 지키지 다들 차은세 살인에 서정원 기자와 남편이 엮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깐 내가 죽인 걸 수도 있지 이젠 대놓고 나한테 범인 이라고 말까지 안 해 날 설득해봐 부부가 공헌 범이 아닌 이유 너 사람 잘못 건드려서 차은세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밝히겠습니다